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강원도 내 19개 운송사, 차주 516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했고, 미 복귀자 1명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, 지자체 행정처분도 요청했습니다. 고발된 사람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영월지역조합원으로 알려졌습니다.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2주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,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5% 수준까지 올랐고, 132개의 레미콘 업체 가운데 74%가 가동 중입니다.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재고를 소진한 도내 주유소는 11곳으로 파악됐습니다.